아멘 그런게 있었는데 그게 내가 또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 고개혜는 너무 신기한 현상을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줘오로 갔는데 너무 신기해요 진심의 얘기한게 뭔지 아세요? 말뚝바퀴 그 남자들이 왜 그러냐 아니, 습하지 않아요? 그게 열 울면 냄새가 나는데 제 제일 궁금했던 건 이게 어떻게 나왔어요? 이거 누가 먼저 상상을 하고 이런 거 먼저 누가 상상해야 돼요 근데 다음에 가서 누구랑 공유를 해줘 예를 들어 야, 동호야, 나 게임 하나 만들었어 어? 다시 해볼까? 어떤 게임이네요? 잘 들어봐, 게임이야 게임이야 애가 이렇게 속이실 거야 너도 허리에 조금 펴고 여기가 머리 여기 하에 거기에다가 놓을 거야 아, 그러면 걱정하지 마 제이키도 뒤에서 너한테 똑같이 해줄 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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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나왔으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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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래서 저는 직업을 자제 때마다 정치석을 바꾸거든요 얼마 전에 심리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진임의 복부를 받아주고 근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머리에 전교어를 가지고 목을 쳐다보니까 계신게 외웠다가 불교에 외웠다가 전주교어 됐다가 오물교에 됐다가 이렇게 저는 지금 가끔씩 헷갈리고 맨날 지금 무슨 전교지 뭐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데 부정의 의심을 가졌어요 알파고 나는 엉갓 불자를 봤는데 중동 출신 불자 좋은 게 있는데 너 진짜 불교신자 맞아? 그럼 그냥 설명하시면 안 돼요 어휘가 강한 게 나와야 돼요 부정의 특수 말이에요 우리 방문이 다 불교신자예요 아니 여러분 저는 우리 방문이 다 불교신자예요 그래도 이런 대한민국의 고용하기면 양식의isti